유능한 작곡가 조영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을 향해 깊은 존경의 뜻을 표현하며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작곡 능력을 천재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조영수는 송가인이 대한민국의 음악계에서 윤명성과 같은 대가들과 나란히 할 최고의 뮤지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가인은 최근 컴백을 위해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등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쁨과 흥분이 한순간의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무명 가수가 송가인의 신곡 데모를 듣고 자신의 작품이 표절되었다고 대담하게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였고 사건이 확대되자 결국 그 무명 가수는 현실을 직시하고 송가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행동이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겪고도 송가인은 자신의 음악 작업에 더욱 집중하며 팬들과 음악업계 동료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그녀의 성숙함과 프로정신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송가인은 불필요한 논쟁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으며 자신감을 유지했고 이는 그녀의 부지런함과 재능이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가인은 이 경험을 통해 팬 커뮤니티에서 정직과 신뢰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으며 항상 곁에서 지지해주고 자신의 재능을 믿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최고의 음악을 선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이 창작한 작품들을 통해 그녀의 진정한 가치와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